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59회 가스기능장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공개액화 분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아세칠렌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은 얼마 이상일 때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하는가. 이 기준은 우리가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C2H2 아세틸렌의 질량이 5mg이 넘을 때 그 다음 CMHN 중에서 여기는 같은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아세틸렌의 질량이 5mg이 넘을 때 CMHN 중에서 C2H2의 질량이 500mg이 넘을 때 공개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된다. 이러한 기준이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세틸렌의 질량이 1mg이 아니라 5mg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이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의 질량이 500mg이 넘을 때 여기에서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의 질량이 500mg이 넘을 때 공개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에서 평창했다. 최적의 6배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창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 200도씨에서 등온평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등온평창. 그러니까 일정 온도 하에서 평창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온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등온과정. 등온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된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때 Q라고 하면 우리가 M, M 뭡니까? P, V, M, R, T에다가, 그죠? M, R, T에다가, 그죠? M, R, T에다가, 그 다음에 L, N, V1, V2, V1, V2, V1, V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M, R, T, 그죠? 등온평창일 때 우리가 열량 Q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자, 또는 등온과정일 때 Q이골은 P1, V1에다가, L, N, V1, V2. 이 공식이 우리가 등온과정일 때 우리가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M라고 하는 것은 1kg이 되겠습니다. 1kg. 자,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수 R값을 의미하는데요. 그죠? 8.314, 그죠? 8.314, 키로줄퍼 키로몰, 그죠? 8.314, 키로줄퍼 키로몰, K.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이상기체 상수 R값은 여기서 8.314, 키로줄퍼 키로몰, K. 이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 상수 R값이라고 하면 0.082, ATM, 리터퍼, 몰, K. 이와 같은 단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314, 그러니까 여기에서 ATM 단위를 키로줄 단위로 우리가 나타내면 그 값이 8.314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값을 여기에서 8.314, 단위는 키로줄퍼 키로몰, K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하기 273에서 더하기 온도가 200도씨가 되겠다. 그죠? 온도가 200도씨가 되겠다. 자, 곱하기 LN. 자, V1이 최적이 처음의 6배가 되었다. 1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분의 6.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적도록 하고요. 그죠? 273에다가 더하기 200K다. 이렇게 단위를 대입을 시켰죠. 그죠? 자, 여기에서 K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서는 키로그램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키로몰 단위가 나와 있죠. 단위가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이 키로몰을, 키로몰을, 1키로몰이라고 하면 그죠? 1키로몰이라고 하면 공기는 몇 그램이 1키로그램이 되겠습니까? 1키로몰이라고 하면 29키로그램이 1키로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기 중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키로그램, 키로그램 약분, 키로몰, 키로몰 약분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키로줄 단위가 나왔죠. 그죠? 키로줄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죠? 곱하기 LN에서 처음의 최적의 6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43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해답이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4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닝을 하는 주된 이유는 해답은 잔류 억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잔류 억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닝을 하는 것이다. 잔류 억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닝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용접해 놓은 부분에는 우리가 억력이 상당히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대로 우리가 억력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류 억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